휴파이크란 무엇이냐? 바야흐로 4년 전 선인장 머리로부터 탄생한 휴파이크 휴지와 함께 폭풍 성장하던 중 휴지가 불호를 접으면서 완전히 잊혀지고야 말았다 하지만 마침내 그가 최종 진화할 타이밍이 왔다! 휴지에서 돼지로 최종 진화한 휴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미안한 감정밖에 없네요 우리 휴파이크를 무려 4년 동안 방치를 해버렸기 때문에 할 말이 1도 없어요 하지만 저번에 1만점을 돌파하면서 거기에다가 우리 휴파이크도 500점 돌파했는데 성공했어요 그 기념으로다가 우리 휴파이크를 최종 진화시킬 타이밍이 왔습니다 애니 스파이크 만화 스파이크 등장이에요 야 이건 뭐 스킨 퀄리티가 해코컬인데요? 뭐 싹 다 바뀌었네? 이거는 우리 마스코트인 휴파이크인 이상 지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질러볼게요 얍!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achi 등장할 때도 겉에 테두리가 있네 아 이게 뭔가 현실 세계 만화 캐릭터가 뛰어 나온 그런 느낌이라 약간 이질감이 느끼긴 하는데 그게 또 스페셜 포인트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싹 다 바뀌었을 줄은 몰랐네? 공격도 바뀐거지 그러면? 그럼landmui 야 이거는 스킨 쓰는 맛 난다 우리 최종 진화한 휴파이크 야 요정도면 4년 기다림 보람 있는 그런 스킨이다 우리 휴파이크의 최종 진화 형태 맘에 드신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궁극기 한번 던져 와 근데 눈에 엄청 잘 띈다 좋아요 오늘 지난 우리 휴파이크와 함께 싹 다 쓸어버리자고요 무려 브롤볼이 5대5모드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축구 아니에요? 좋아 좋아 훨씬 더 강력해져서 최종 진화로 돌아왔다고 자 자 잠깐만 잠깐만 아 근데 우리팀이 조금 많이 밀리는데 이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내가 견제할게 내가 견제할게 저거 모티스 들고 온다 탁탁 제거해주고 그렇지 자 피 채워주고 아 아 이거 안돼 잡아 잡아 너하하하 우리팀이 전부 다 원걸이라 이거 쉽지 않은데요? 아야야야야야 뭐하니 이거 밀을 깔아줘야겠다 이거 안되겠어 싹 그렇지 다 녹아라 아 제발 그렇지 잡아줘 잡아줘 아아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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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스파이크 미안하다 너는 진화했지만 망했어 내 손가락은 아 이거 진짜 직종에서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해보자 천천히 어 저기도 스파이크네 야 누가 진짜 스파이크인지 가리자 자 자자자자자자자 가재돌 깔아주고 피회복합니다 척척 안되지 일로와 어 위험하다 내가 잡을게 싹 까아아 좀 공을 좀 신경쓰자 친구들 가재빌 깔아두고 자자자자자자자 엘프리버 잡아 엘프리버 잡아 공 어디갔어 공 공 공 공주어 공주어 어 잡고 자 이쪽으로 넘겨 넘겨 할수있어 할수있어 짠 아우 아우 착 공 어딨니 이쪽으로 넘겨 패스 패스 너가 들어가 내가 견제해줄게 구급기 깔아서 들어가야돼 잡고 아니 공 어디갔어 아니 뭐해 하 자 무빙 무빙 아 하하 어어 야 그래도 나 지금 오케이 나 1인문 2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전제 전제 먼거리 파거리 잘 신경쓰면서 어어 오케 내가 잡았다 하 제발 저기다가 던지면서 커브볼 로 마무리 어휴 자 내가 잡았어 자 오케이 견제하고 피해보고 한 다음에 집중해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거 아니야 야 우리 이렇게 뭉쳐있으면 안돼 오케이 이번엔 내가 해볼게 흐흐흐흐 흐흐흐 공 어디갔어 공을 어디다 던진거야 아 진짜 레전드네 잡고 밑으로 보내 오케이 한방에 보냈고 내가 마무리 지워야돼 나이스 우리 친구들 믿고 있었어 사실 안믿었어 아 저는 그래도 이번판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 딜량 2등이야 이정도면 1인분 이상한거지 아 이겨서 다행이다 우리 거의 뭐 리자몬급 쇼파이크 얘로 또 쇼다운 깔끔하게 승리해보자구요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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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제 잡 잡아 오지마 어딜와 어디 오냐고 얘 잡아야돼 찹찹 자 깔고 아 욕심이 아 가잇만 깔았으면 욕장각 잡을 수 있었는데 어 바로 조이기 그렇지 한 번 더 영웅 아 뭐 조이기도 이득이야 핵이득 나이스 노까웃 이거 해볼까 요거는 또 한 번도 안해봤는데 오른쪽으로 파고들어가지고 견제 한 번 잘 해볼게요 이거는 한 번 죽으면 끝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여기 깔아주고 잡고 나이스 바로 던져 찹찹찹 마무리 그렇지 내가 지키면서 잡기까지 성공했어 자 가잇파령을 잘합시다 우리 찹찹 나이스 이리와 이리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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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로 가잇 음 맛있구만 마무리 깔끔쓰 오 잘되는구만 뭐야 이겼어 예이 완벽하게 캐리었다 이번판 우리 애니 휴파이크가 다 했습니다 네 휴파이크 지나니까 어땐 느낌이 맘에 드니 자자자자자 아 위쪽부터 가야되나 오케이 이거 하나 먹어주고 우리 살짝 하나씩 먹자 안돼 인마 그거까지 먹는건 너 욕심이야 오케이 오케이 먹어라 너 어 얘들 싸운다 그렇지 그렇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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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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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댔을 타이밍 잡으세요 어 뭐야 쟤 뭐 한만큼 모임? 아 가짜였구나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거 어 회복 고맙고 자 계속 견제 커버별로 계속 견제 너 어차피 들어와야되잖아 자 왼쪽 밑에 저거 들어올거거든요 에드거 에드거 저자식 저거 야 이제 얘 우리끼리 싸우면 안되는데 에드거 견제해야되겠다 오케오케오케오케 바로 깔고 짠짠 마무리 승리 난 어우 얼마만에 기다렸던 우리의 완벽한 호흡이야 컬 랭크 21 달성 오늘 휴파이크의 이 진화한 모습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많이많이 부탁드립니다 휴지의 불홀 계속됩니다 휴바